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FM 자라기 위한 왕도는 없다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장철수! FM 좀 해봐! FM? 으아! 민족고대!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07학번 인사드립니다! 꼬라지 하고는 나가리야 나가리요? 그래! 누가 바보같은 손자를 틀리고 그러냐? 다시 해야 될걸?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서투른 새내기를 위해 복학생 선배들이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강철공대 당첨에 인사드립니다! 심지어 작업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 FM 고대맞대 할 수 있는거지? 자, 이제 해봐 안녕하십니까! 어이! 민족고대! 어이! 호흔 덕대! 어이! 잘했어요! 으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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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라랄랄라 랄랄라 밥 먹었니? 최고의 행복은 당신과의 정신입니다 랄랄랄라 랄랄라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달 잘 알아요? 모르긴 왜 몰라 잘 알지 고달은 다음인데 누구? 저 선배님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스시나 파스타 스시나 파스타 스시? 짬뽕둥 내일은 학과는 있지? 3교시 아웃백 가는 건 어때요? 예, 세네? 새내기니까 뒷플리너가 볼까요? 생각 어쩐대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자 사주님대로 후배도 좋고 선배도 좋은 혼이 담긴 문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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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도 언젠가 뜨겁게 민족호대를 외칠 겁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뜨겁게 민족호대를 외칠 겁니다.